2021년 6월 29일 30일에 솔고바이오를 추천 카톡으로 엄청 들었습니다. 이후 20% 급등 다 수익 매도하였지요. 왜? 우리는 장기투자자가 아니니까요. 다음으로 집중매집 주도주 자비로 추천드린 것은 바로 변이 바이러스 관련주인 PHC였습니다. 급등주 제9표시 3적의 1억 빚이 가장 최근에 세메시스코 대박먹었고 소수한 이유비 그 다음에 세메시스코 그 다음 바로 솔고바이오죠. 솔고바이오 여러분들에게 글 드린 내용이에요. 날짜가 6월 29일 5시 32분이네요. 급등주 제9표시 2적이고 카톡 드린 내용입니다. 화면 창에 보이는 것이 PHC 1번과 여러분들은 카톡 내용 보고자 화면 띄워놨습니다. 제가 검색어를 PHC로 쳐보겠습니다. 로지시스 종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1750 마감이네요. 전 솔고바이오 PHC 대박 이후 로지시스가 대박으로 보고 사고팔고 6탕째 중이에요.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상마가만주 시간의 약세 기법 PHC로 같은 기법 즉 PHC가 상한가치고 이날 시간의 마이너스 5%로 제가 더 추천해서 그 다음날 초급등 나왔죠. PHC 플러스 20%일 때 즉 이때가 7월 9일이에요. 고마에서 마이모 따위가 했는데 겁나가네요. 로지시스는 9,900까지 모아줍니다.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제가 7일 전에 PHC 상나라 간다고 급등시 팔고 하락시 사라고 했는데 어제 상췄고요. 이제 코로나주는 그만하고요. 디지털 화폐지 로지시스는 잘 모아보세요. 급등시 팔고 팔고 난데 매도가 열 하락시 사면 7일 안에 상췄 거라 보여요. 여긴 지하철 안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농담삼아서 여러분들에게 PHC 크게 먹고 가족들과 지인들과 술안전 하시라고 톡 보내드린 거 기억나지요? 자 그럼 그때 보내드렸던 카톡 내용 다시 또 볼게요. 이 카톡 내용인데요. 미리 매도내입니다. PHC 2410원부터 2595원까지 알아서 매도가세요. 이때 팔고 또 하락할 때 또 샀거든요. 주가가 3510원까지 갔어요. 키네마스터 상승부야일까 미리 매도내시죠. 2300원부터 19,700원 사이 겁니다. 이게 아마 주가가 31,000원까지 갔을 거예요. 키네마스터가. 솔고바일 상승부야일 20% 수익 나왔다는 카톡 내용이고요. 자 PHC 크게 먹고 딴 돈은 그간 못 만난 친구, 친지들과 밤 12시가 술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 다음 스크린도 가고 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때는 수도권에 7월 1일부터 뭡니까? 7월 8일부터죠. 그죠? 7월 8일부터 그리두기 제안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PHC 먹고 로지시스를 러시아 미니언 로지로 비유하면서 러시아 미니언 로지랑 잠자본 분만 오렌치라고 했지요. 아무도 없지요. 당연. 그러니 올해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50 넘어와서 주식은 스트레스 없이 하여야 합니다. 자전 매매는 계좌를 먹널게 합니다. 오늘 일요일 눈뜨니 디지털화폐 12DC에 대한 뉴스가 떴습니다. 같이 뉴스 볼게요. 한원 디지털화폐 12DC 발행 네이버 계열 등 3파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3파전이 뭐냐면 네이버 계열과 카카오 계열과 SK 계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성 SDS는 포기했습니다. 검색해서 12DC 치면 비트코인 지고 12DC 뜬다 이런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오늘 날짜 7월 18일인데 7월 19일날 설명을 듣고 막 바로 그날 3개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던지 또는 늦어도 7월 20일까지는 또 7월 21일까지는 결정을 한다 그래요. 그럼 12DC 관련주가 뭔지 같이 차트 볼게요. 일단 핫렙터에요. 그죠? 핫렙터가 플러스 5%고 차트가 살짝 올라와 있죠. 저는 핫렙터보다 뭘 주목했느냐. 바로 로지에요. 로지. 로지 시설을 아마 카톡에서 제가 이때부터 사곡 팔고 계속한 것 같아요. 가장 지난 목요일날 11700할 때 팔고 다시 금요일도 사모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또 카톡 주고 받은 분들도 아마 다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차트가 마오 비슷한가? 저는 비상교육과 같은 차트다 이렇게 봤거든요. 비상교육을 상치고 상가 상승폭의 3분의 1을 지지하는 이 가격에서 급등할 것이다 라고 멤버십 영상 추천드렸는데 땀을 나왔어요. 물론 저는 5% 먹고 팔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일부 몇몇 분들이 또 거짓말 치고 있네라고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유튜브 청계가의 채널에서 이 정도로 돈 벌어서 여름휴가 가라 클릭해보면 그 추천한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 로지 시설을 제가 러시아 미니어랑 비교해서 장난삼아 톡 들은 내용이고요. 한원 디지털 화폐 1등 결과가 7월 20일 정도 나온다 봤는데 이거 좀 빨리 나오네 그죠. 대장전 바로 뭐다? 로지 시설다. 러시아 미니어 로지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빠지면 얼마까지? 9500가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9500은 하방라인 보고 11,238고 떨어지면서 사고 여러 번 하고 난 뒤에 어느 순간 슈팅 나온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주초, 월요일, 하요일 정도에는 강한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직전 고점이 바로 뭐냐? 11,700원 이 라인 돌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650원 이 정도 라인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됩니다. 팔고 떨어지면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봐요. 왜? 자 결정 나오고 나면 앞으로 이제 사업이 천천히 천천히 내년까지 길게 가는 거지 단방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로지 시설이랑 뭘 비교했나요? 상방으로 비교하더라 아닙니까? 왜? 인스타항공 매각 때문에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수출한 종목입니다. 할인하고 같이요. 할인 볼까요? 할인은 그 전에 20대만 올라가다가 결정이 안 났잖아요. 뭐로 났어요? 인스타항공 결정이. 쌍방울 났잖아요. 초급대로 나왔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인스타항공이 매각에 대한 게 막 바로 결정 나는 게임 끝이잖아요. 그럼 로지 시설은 입찰 결과가 나오면 늦으면 언제예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예요. 나오면 초급등 그 다음 빠집니다. 그 다음 재료는 한참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한테 카톡 받는 분들 이거 전부 다 매도 슈팅 나올 때 매도 치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도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정보 번동 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여러분 카톡 한번 볼까요? 자 읽어드릴게요. 로지시스 다음 주 월요일과 저점에 잡아주면 20분 이상 먹을 때도 합니다. 즉 감이 옵니다. 한은이 가상 디지털 화폐 낙찰 이쪽으로 될 때도 합니다. 오늘 차트 만드는 모습이 예사롭습니다.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들었던 내용이에요. 단 개미들 주기한이 주가를 빼야죠. 일단 만 700에서 18주만 사시고 만 700에 매수한 주식이 마이너스 이스 마이너스 오포사 손실남에 갖다 바랐어요. 더 추가 매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답 주신 후배님 만수무강 하시고 오늘도 생간부는 눈에 세면발에 걸리기를 저는 기도드립니다. 농담 삼아 톡 드렸고요. 저는 유정호 이슬 위에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톡과 말을 배워야 돈 잘 벌 듯 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톡하는데 그것을 진심으로 알고 지금 네 분이 회사로 전화 오셔서 함불해 갔습니다. 휴 난 왜 이럴까? 여러분들 저 스트레스 풀려고 톡 오라는 농담이 하는 스타일이지 만남이 진중하고 말 잘 안하고 예의 발라요. 나중 오포 때 같이 정모해요. 제가 테라 좋아하는데 같이 맥주 한잔 합시다. 단 코로나 끝나고 신천서 보지요. 독수리 다방에서 봅시다. 자 이렇게 톡 보냈고요. 일단 로지스 가지고 계신 분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자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 질문 상담 하나 드려볼게요. 유튜브 청기과의 채널에서 업로다 농사 클리브 댓글 있지 않습니까? 댓글 보시면 오늘 한 분이 상담만 안 남겨줬어요. HOP님인데 방송 잘 듣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앞전 추천주 PHC 3,150원에 만원 추천주 매도 못하고 부여 중인데 주륜이나 방법을 몰라 염증 없지만 좋은 구하려고 걸어올립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조목 상담 댓글로 안 합니다. 깜빵 갑니다. 여기 조목 상담에 대한 이야기하면 자문의별 걸려요. 저 벌금 냅니다. 깜빵보다. 그래서 절대 여기 대해서 조목 상담에 그걸 안 올리고 영상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1대1 자문이 아닌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볼게요. 일단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주륜이다. 주륜이가 3,150원에 1만원 선주 돈이 얼마예요? 4,500만원치 왜 샀죠? 혹시 재무제표는 받나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 3,150원에 주식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영상 어려봐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렸던 카톡 내용에도 무료 카톡에도 3,150원에 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100원, 2,300원이에요. 제 영상에도 3,150원에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2,200원, 2,300원 이 정도 사가지고 팔고 택했고 상가 마감했을 때도 마이너스 5회 사서 다음날 팔고 택했어요. 제 영상 어려봐도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3,150원에 제가 추천 안 했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글 올리신 분이 수익 내려고 쉽게 말해서 나쁜 말로 말하면 더 쳐보려고 지가 지 욕심이 지가 산 거 아닙니까? 줄인이다구요? 하 저 이런 말 참 싫어합니다. 줄인이가 4,000만원씩 왜 한 방에 삽니까? 재무제표 봤습니까? 제가 대신 봐드릴까요? 얼마나 개잡주인가요? PHC는 개잡주예요. 언제 상점 폐지가 될지도 몰라요. 물론 지금 당장 상표 안 돼요. 왜? 흑작 한 번 나왔거든요. 좋은 회사 아니에요. 그 PHC를 작년에 9,800원에 산 사람들은 다 죽은 거 아닌가요? 올라가면 뭔데 올라갔어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올라가 테마주잖아요. 가치 투자 절대 아닌 거죠. 난 줄인이다. 잘 몰라서 왜 공부 안 합니까? 자 이 영상 듣는 질문을 올리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상 듣는 혹시 줄인이 계시면 이야기 들으십시오. 여러분 처음 투자할 때 5천만원 가지고 있다. 지금 3천만원 밖에 안 남았다. 본전 하려면 돈을 더 넣어가지고 날아가는 정보 작전지에 몰빵을 치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잘못된 겁니다. 투자금은 빼야 돼 더. 빼가지고 내가 5천만원 가지고 있는데 3천만원 밖에 안 남았다. 절반 빼세요. 적금 통장이나 대출을 했으면 대출을 갚으세요. 남은 너 초놈에 차분히 차분히 하세요. 한정보 몰빵 절대 하지 말고 자전 매매하지 말고 내가 왜 사야 되는가 이유를 스스로 적어도 이분과는 떠들일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앞으로 제로일제 인식 깨뚫고 있어야 매수를 하는 겁니다. 누가 추천해서 샀다고요. PHC 내가 추천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더 쳐보려고 산 거 아닙니까? 그게 냉정한 거 아닌가요? 주식판이 불이 어떻게 안 됩니까? 주식판이 그럼 주륜이라고 아 너 주륜이구나 돈 좀 벌게 해줄게 세력이 그렇게 움직입니까? 쪽쪽 빨아먹지 제발 좀 부탁이 되요. 공부하십시오. 시중에 나오는 정권책 우리나라에서 나온 몇 개 좋은 정권책이 있어요. 지금 보시고 외국에서 나온 책도 보시고 그런데 돈을 전략하지 말고 그런데 돈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세요. 그리고 유튜브 정리가입 채널에서 회원전용 동영상 멤버십이에요. 한 달에 12,000원 내고 기법영상 166개 엄청나게 많은 기법영상과 재료가 있고 중간용과 추천주도 드려요. 12,000원이에요. 그런데 가입하는 건 아깝죠? 가입 방법은 제가 업로드한 동영상에 클릭해서 채널에 가입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채널에 가입 멤버십 12,000원 월 나옵니다. 핸드폰 결제 카드 결제 다음은 급세제 10개의 투자 그룹에서 주식투자 기본과 급등제 17위치과 패턴 매매와 상황별매매 채권투자 부동산 투자 17년간 모은한 자료예요. 하루에 한 시간씩 공부해도 3년은 걸립니다. 이 정도 공부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하십시오. 제발 좀 부탁입니다. 이상 저는 청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필 승 청기노인 채널 고등학교 눌렀나 좋아요 눌렀지 계속 가는 기다 대신은 없다